국방부가 환경부의 춘천·속초·동속보석철도 노선 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원도에 공식 통보했습니다. 국방부는 환경부가 제시했던 설악산 국립공원 완전 우회안에 대해 대규모 부대 이전은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이 담긴 공문을 강원도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. 이에 따라 강원도와 국토부는 미시령터널 하부 통과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. 강원도와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주만간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보완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.